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오늘은 필수본 개념 속성 VIP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시간을 준비했고요. 일단 제가 되게 오랜만에 운영을 하게 된 메가로 이번에 돌아오게 되면서 오랜만에 부활한 커리큘럼이라서 좀 더 저도 설레고요. 이 강좌를 좀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많았는데 제가 좀 무신경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메가로 오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커리큘럼이나 여러 가지 교재나 강의들 많이 훨씬 더 달라진 백이범을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예전부터도 그것 좀 부활시켜달라 아는 학생들은 또 모르는 학생들도 이런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추억하는 학생들을 또는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부활을 시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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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렇게 또 마침 메가스터디로 와서 오랜만에 좀 부활하게 된 강좌입니다. VIP.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죠. Very Important Person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거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뭐 개념 속성이라는 강좌가 주는 이 강좌명이 주는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의 또 배속배기범과 관련해 가지고 개념 속성은 배기범이 직접 2배속을 시현하는 거냐 뭐 그렇게 또 조롱을 당할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이제 드디어 말을 빠르게 하시는 건가요? 필수본 개념을 말을 빨리 해서 빠르게 훑어보는 그런 강좌입니까? 라고 이제 또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 또 VIP가 주는 또 오해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다 쳐내고 진짜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딱딱 찍어서 추려서 하는 겁니까? 뭐 그런 이제 오해도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아니거든요. 뭐 제가 뭐 인간인지라 말을 조금 스피디하게 하려고 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그런 장난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뭐 배속 기능이 있는데요. 굳이 뭐 이렇게 필수본을 똑같은 필수본 강의를 말 빠르게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강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또 다 쳐내고 진짜 중요한 것들만 출제될 것들만 뭐 그렇게 딱 뽑아서 진행하는 강좌도 아닙니다. 그 중간 성격의 강좌라는 거 어떤 강좌인지를 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강좌 설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떤 학생이 이 강좌를 들으면 좋은가라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강좌가 나오면 듣고 싶거든. 그쵸? 뭔가 내가 그걸 안 들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모든 학생이 욕심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이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필수본 강좌가 워낙 많이 개정이 됐죠. 제 원래 강좌 성격과는 거의 뭐 180도 변했다라고 평가가 저도 들려오는 평가들이 너무 많이 변했다. 너무 꼼꼼해지고 너무 섬세해졌다. 너무 완벽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괜히 이제 이 강좌가 뭐냐 이 강좌는 뭐 어떤 느낌이냐라는 것에 대해 더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좀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일단 N수생이죠. 적어도 작년에 물론 이제 N수생인데 물리 처음 하는 N수생은 제외입니다. 저는 작년에 생지했었는데 생명과학에서 큰 상처를 입고 물리가 꿀이라길래 물리로 이번에 갈아타려고 해요. 이런 N수생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물리학 선택을 했던 N수생이죠. 당연히 뭐 고3 현역들 중에서는 1회 이상 이미 개념학습을 진행했던 스스로 했든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었든 또는 제 강의를 들었든 뭐 그런 건 상관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1회 이상 학습한 고3 이건 괜히 달아놓은 거예요. 상위권이면 좀 더 이 강의를 수화하기 쉬운데 너무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니까 이게 뭐 어떤 강좌인지를 조금 상징하려다 보니까 들어간 단어이긴 하지만 상위권의 기준은 뭡니까? 라고 이제 뭔가 지금 평가할 게 없잖아요. 시험을 한 번도 안 치렀는데 어느 정도 나는 물리의 공포는 없다. 이 수준. 그 다음에 또는 뭐 조금 더 핀셋으로 찝어서 얘기를 하자면 대단원 1단원의 공포가 없다. 이 수준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어느 정도 알아듣고 대충 풀 수는 있다. 이 수준이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저와 함께 이미 완강된 필수범 강좌를 함께 하신 분들 그 중에서 듣고 있는 사람 말고 이미 저와 함께 완강한 이런 학생들 아직도 뭐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거 끝내고 보자. 뭐 그런 얘기죠. 그 중에서 완강했다고 해서 또 한 번 꼭 들어야 되느냐 VIP를 꼭 들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혼자 복습하기가 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의 정의.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바람직한 복습은 뭐냐. 필수본을 다시 듣는 건가요? 부담되죠. 그 많은 강좌를 다시 듣기는 좀 부담되고 또는 그냥 책을 펼쳐서 다시 보려고는 하는데 항상 딜레마에 빠지죠. 아 아는데 보기는 좀 뭔가 텐션이 떨어져요. 아니까 한 번 들었기 때문에 다시 풀어보면 아 문제도 다 풀어본 건데 뭔가 텐션이 떨어져요. 이런 학생들이 들으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복습은 한 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불안한데 이대로 바로 기출풀이로 넘어가거나 또는 이대로 심화 강좌로 넘어가거나 뭐 이러기에는 좀 뭔가 본인이 좀 불안한데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회독은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 고민이 많은입니다. 고민이 많은. 그런 학생들은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필수본 VIP를 좀 이수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개념 학습과 본격적인 문제풀이 사이에 어떤 진검다리가 되어주는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약간의 위화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위화감을 좀 줄여주고 우리가 학습했던 어떤 기본 개념 교과서적인 기본 개념을 문제풀이에 바로 소환 가능한 실전적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요약하자면 뭐 개념을 단순히 축약해서 아까처럼 쳐내고 중요한 것만 하겠다. 또는 말을 좀 빨리 하면서 공부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 리터치한다라는 건 화장할 때 쓰는 용어긴 한데 어쨌든 리터치한다라는 건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 메이크업 안 해봤나요? 메이크업을 하면 마스크에 좀 묻어나가고 안경 자국 좀 나고 밥 먹고서는 입 딱 닦다 보면 메이크업 좀 지워지고 이러면 보통 이렇게 리터치하잖아요. 기름기 좀 있고 이러면 리터치해서 완성도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이미 한 번 한 화장인데 근데 그게 조금 약간 완성도가 좀 부족해 보인다 싶을 때 완성도를 높여주는 다시 말하면 두 마리 토끼 효율성 다시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한 번 본 건데 그 다음에 완성도 완성도라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필수본을 수강할 때 또는 처음에 1회독할 때 어떤 개념 학습은 약간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기본 개념 교과 개념을 그냥 액면 그대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항상 물리학에서 이제 자주 터져 나오는 고민이죠. 지금 개념은 아는데 문제는 잘 안 풀려요. 문제풀이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개념서를 보면 모르는 내용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뭔가 개념이 실전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좀 더 활용도 높은 그런 개념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본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거거든 연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조직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뭔가 기본 개념의 이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본능적으로 소환 가능한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는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개념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기본 개념 학습의 어떤 업그레이드 그리고 기본 개념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2회독, 3회독 하려는 학생들이 한번 이렇게 쭉 들으면 되게 좋은 그런 강조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념 리터치라는 용어를 붙인 거고 이건 좀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만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터치는 해요. 하지만 조금 더 경중 리드미컬하게 좀 더 어렵고 학생들이 좀 더 반복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좀 더 많은 시간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좀 너무 기본적인 것들은 간단한 예시나 문항들을 통해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 중에서도 엮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사고 해야 할 만한 것들은 이제는 예를 들면 제 예전 개념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좀 많이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운동법칙 하면서 왜 자꾸 에너지 얘기 꺼내고 에너지 하면서 왜 자꾸 운동법칙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해. 근데 원래 역학이 그렇잖아요. 한 바퀴 돌아보면 또 기출 좀 풀어보면 운동법칙 문제가 따로 있지 않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역에서는 가속도 구하게 하고 F1M에 있어서 니은에서는 충돌해서 충돌한 후에 어떤 운동 상태를 파악하게 하고 운동량 보존 써서 디귿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다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역학은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는데 주력했다면 처음에 볼 때는 이제 숲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개념 간의 어떤 유기적 연결 유기적 이해 유기적 활용 그죠?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곳에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개념을 조망하고 그들 사이에 어떤 유기적 연결관계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하는 조직화 시키는 의미 있는 연결들을 하는 이제 그런 수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소 이 VIP 강좌는 조금 프리하게 진행됩니다. PPT도 쓰지 않을 예정이에요. 제가 PPT 쓰는 것에 상당히 좀 문화적 충격을 받은 학생들도 있는데 원래 제가 하던 강의 좀 약간 프리한 스타일에 프리 스타일에 정말 이 필수본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조금 가지고 논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 그러면서 주된 개념들을 한 번씩 다 터치하고 복습하고 의미 있게 활용해보는 그리고 문제풀이 전략을 조금 더 실전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수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필수본을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교재를 가지고 진행은 하지만 약간 이걸 교재 활용도 면에서는 조금 혼란은 올 수 있어요. 처음에 그 부분은 좀 주의사항으로 드릴게요. 첫 페이지 보자 해서 1페이지 좀 설명하고 2페이지 설명하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첫 시간은 예를 들면 등가속도 운동과 뉴턴 운동 법칙을 다루겠어라고 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속도 보다가 뉴턴 운동 법칙 가서 2, 3 법칙 보다가 역학계 유형 좀 들여다보다가 구간운동 분석 좀 하다가 그리고 갑자기 킬러문항도 한번 풀어보고 우리 이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개념을 좀 가지고 논다라는 저와 함께 그러면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 그런 실전화 작업을 같이 할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미니 필수본 교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교재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실제 뭐 50%만 하겠다 게 아니라 러닝타임이 50% 정도다. 우리가 이제 필수본이 전체적으로 제가 강수 세보니까 56강까지로 돼 있지만 57강 57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5, 60분짜리 강의 57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50분에서 60분짜리 강의 24강 일단 계획은 그래요. 계획은 그렇고 24강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적고 조금 플러스는 될 수 있어요. 어쨌든 필수본의 한 절반 정도 분량의 강의를 가지고 필수본을 좀 가지고 노는 쉽게 얘기하면 좀 가지고 노는 그런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후에 이미 뭐 필수본을 수강하는 단계에서 제가 많이 요청을 했었죠. 필수본 1단원 끝나면 3순환 1단원 병행하고 필수본 2단원 끝나면 3순환 2단원 병행하고 그래서 이제 필수본과 3순환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필수입니다. 3순환을 이걸로 이제 처음 제 커리큘럼에 입문하는 학생들은 그냥 아예 3순환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그런 좀 실전적 개념 접근을 좀 할 거니까 그렇게 진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스피디하게 의미 있게 진행이 되는 그래서 물리학을 처음 듣는 학생이나 또는 물리학을 한 번 했지만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그렇죠? 현저히 떨어져 있는 뭐 이제 압축과 정리를 할 거다 이미 말씀을 드린 얘기고 이것도 말씀드린 얘기죠. 조금 어려워하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머물렀던 그런 기본 개념 학습의 수준을 물론 그게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지만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아까 수강 대상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필수본을 수강하면 반드시 그 후수 과정으로 연결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할 때 이 강좌를 듣는 것은 좀 금기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리를 처음 시작하는데 아 이게 뭐 그래도 나는 어렴풋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또는 1학년 때 선행해 본 기억이 있어서 아 나 너무 기본적인 건 싫어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그냥 필수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겸허해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처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학생들이 들어서는 조금 오히려 위화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대단히 어렵게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스피디하게 이미 한 번 들었다는 걸 전제로 리터치하는 거니까 그런 학생들은 이제 필수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이거 뭐 제 자랑은 아닌데 제가 이제 메가에 입성하고 2020년 12월 3일 그리고 이제 뭐 이 영상을 찍는 2월 16일까지 수강생 기준 이제 필수본 물리학 1을 수강신청하여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 이제 44,0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43,519명 조금 늘었을 것 같긴 한데 4만 4,000명 정도 돼요. 아 뭐 이렇게 많이 듣고 있어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많이 듣고 있지만 그렇죠? 가끔 제가 뭐 예전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듣고 있어요. 실제로 뭐 물리원 선택자들 전체 볼륨이 6만 명이 채 안 되는 5만 명 초중반선 올해는 이제 또 뭐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선이라는 걸 감안하고 또 필수본을 가끔 이제 제 조언을 안 듣고 고1, 2는 고1, 2 강의 들어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내신 대비 하려면 내신 강의가 좀 더 좋은 거긴 해. 강조를 해도 꼭 필수본 듣는 고1, 2 학생들도 있어서 뭐 약간 좀 여러분들이 좀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듣는데도 저는 이제 저도 강사로서의 욕심이 있잖아요. 책임감과 욕심이 있잖아요. 아니 왜 물리원 선택자의 거의 한 60%에 달하는 학생 사실 뭐 숫자로 보면 더 되는데요. 그런데 60% 실수강생까지 실수강생이라고 하죠.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라고 했을 때 실수강생이 전체 선택자의 60%를 넘어서는데 왜 그들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저의 어떤 자조적인 한탄 그 다음에 저의 책임감 그런 게 있습니다. 어 네 수강생 필수본 수강생이 그렇게 많은데 왜 모두가 만족스러운 그럼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는 없지만 제도상 그래도 그 와중에 또 낙오하는 학생들도 있고 열심히 들었어도 안 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수본 강의만 열심히 들어도 수능 만점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분명히 제가 많은 것들을 채워드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 제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좀 더 애프터 서비스 해드린다는 그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방목해뒀더니 필수본 다 듣고선 방목했더니 방목했다라는 표현이 좀 불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육당하는 것도 아니고 백이범한테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의미있게 조직화 시켜드리는 필수본 개념을 조금 더 의미있게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다. 잘 들어놓고 그 이후 학습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좀 의미있는 복습들을 수행하지 못해서 학습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는 의지가 결여돼서 그냥 놔버리는 봄과 함께 따뜻한 날씨와 함께 풀어져서 겨울 때 열심히 같이 고생하면서 의미있게 때려박았던 그 개념들이 휘발되고 까먹고 또 문제풀이 가서 헤매고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좀 끌고 가야겠다라는 책임감 그런 것과 함께 그런 요구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해서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1등급을 받을 순 없겠죠.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이 많은 학생들이 하지만 적어도 저는 개인적인 욕심은 그래요. 이제는 백이범을 수강하는 것이 물리학을 잘하는 길이 아니라 이제 백이범의 커리큘럼을 누가 더 잘 소화하는 것이 물리학을 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커리큘럼을 누가 더 잘 소화하는 게 본질 아닙니까? 듣는 게 본질이 아니라 소화하는 게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개념 학습을 한 번 하고도 조금 더 그것을 의미있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가져가기에 앞서서 한 번 더 실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바람직한 복습 바람직한 개념 업그레이드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가 좀 몸소 보여드리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개강한 강좌라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저와 함께 아마 아마 제작기간이 넉넉잡아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또 빨리 완강을 해드리려고 저는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만 넉넉잡아 한 두 달 안에는 이제 완성을 할 거예요. 제가 필수본 참고로 필수본을 완강하는데 두 달 걸렸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빠른 완강을 해드리려고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또 저와 함께 넉넉잡아 두 달 두 달 동안 열심히 의미 있는 어떤 본격적인 문제풀이 커리큘럼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문제풀이 학습들을 또 해야 되니까 그 전에 개념을 좀 완벽히 좀 마스터하자라는 의미에서 또 한동안 강의실에서 좀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하여간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리엔테이션이 그 강좌의 어떤 성격 저의 마음가짐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그 뭐 욕망 욕구 또 학습 단계별 학습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영상이라서 꼭 오리엔테이션은 1강 듣기 전에 수강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짧지 않은 시간이었죠. 오리엔테이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 또 1강부터 열심히 줄기차게 우리가 이제 수능 물리학 1을 마스터하기 위해 거기서 고득점 그리고 아주 달콤한 성취의 열매를 따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필수온 VIP 강좌를 통해서 의미있게 풀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고 막바지 추위가 좀 엄습한 것 같아요. 따뜻해지려고 했더니 갑자기 눈도 오고 영하 막 10도를 넘나드는 또 강추위가 몰아닥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는 시점에 이미 봄이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건강관리 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